와 영이 많아 보인다 영이 그치 저희도 이제 살살 귀신 실루엣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좀 정해주시겠어요 선생님? 꽁트로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 리얼로가 저희 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어디 가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고 걸어오는 게 너무 웃기다 근데 다 있는데 자 너희들 같은 애송이들은 느껴지지 않겠지만 나에게는 다 느껴지고 있다 자 너희들이 들어갈 이곳은 예전부터 악령을 모시던 사이비 종교의 터다 동물은 물론 사람까지 이 악령에게 제물로 바치던 그런 곳이지 그래서 굉장히 훈련들이 많았고 깜짝 놀랬지 이상한 거 준비했어 하지만 걱정할 것들 없다 나의 영어마을으로서 그 훈련들을 나의 영어마을이라고 그래 나의 영어마을 영어마을? 이전에 나의 영어마을이라고 그랬었거든 영어만 뭐 그거 아니야 파주기네요 파주기네요 영어마을에서 파주영어마을 자 너희들이 이제 퇴마의식에 필요한 도구들을 가져와야 된다 퇴마의식에 필요한 종 종 아리수 아리수 마늘 목걸이 마늘 목걸이 이것들을 찾아와야 된다 아리수가 뭡니까? 아리수 선물 아니에요? 아리수? 그렇지 여기서 떠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거기에서 떠오는 건 가짜야 여긴 파주라서 자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도구들을 찾아올 텐데 팀을 나눠서 각자 팀별로 그 모든 도구들을 찾아와야 된다 먼저 1팀 수근이와 용진이가 간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팀 동현이와 진호가 간다 타나왔어 타나왔어 3팀 3팀은 애석하게도 혼자 가게도 가장 무수한 성적을 보여준 우리 재성이 기준이 보니까 이게 나한테 나한테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마지막은 이건 우리 제자들 중에 막내 라인인 우리 정혁이랑 이경이가 간다 아 막내 라인 기대됩니다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하겠지만 너무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그래서 준비한 것이 있지 자 이것들 이거 너희들이 볼 때는 그냥 일반 시계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너희들의 목숨과도 같은 길을 알려준 네비게이션 아 네비군요 오 얘는 이름이 황천길이다 황천길 황천길 너희들을 황천길로 인도할 황천길 그럴 때 황천길 그럴 때는 하이 황천길 하고 물어보면 돼 하이 황천길 나 어떻게 하면 돼? 하이 황천길 그렇지 그렇게 하면 우리 황천길이가 잘 알려줄 거다 황천길이가 하려 나옵니까? 네 자 다들 황천길로 가지 말고 살아 돌아오길 바란다 네 지금 밤이네 또 입장 입장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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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 빨리 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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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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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행이 많아 어디로 가는 건데 헤이 황천길 어디로 가 뭐... 직진하는 거? 뛰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아 씨.. 이상한 거... 헤이 황천길 어디로 가야 돼용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들어가는 거? 하아 들어가는 거 뭐야 어디 죽었는데 아 진짜 저렇게... 들어가? 황천길! 여기 들어갔다가 그냥 가! 헤이 황천길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일요일입니다! 험난한 날씨가 예상되네요! 날씨 말고 어디로 가야 돼? 방으로 들어가세요! 아... 정말! 와아아아악! 정말! 와아아악! 정말! 와아아악! 정말! 와아아악! 아아악! 아 정말! 허벅지 맞았어! 허벅지 맞았어! 허벅지 맞았어! 나 이런 소리 약하다고! 아 정말! 나 허벅지 맞았어 지금! 아우 짜증나! 이야... 이게 뭔데? 아 정말... 나 이런 거 기분이 이상하다! 저기는 진짜 젊은데... 황천길 뭐 어떻게 해야 돼? 이 방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할 도구는 마늘 목걸이예요! 마늘 목걸이를 찾으려면 살아 생전 결혼하지 못하고 제물로 바쳐지며 억울하게 죽은 처녀 귀신의 영혼 결혼식을 올려 그녀의 한을 풀어줘야 해요!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황천길은 딱 봐도 한 20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돼? 그러면 영혼 풀어주려면? 먼저 그녀를 위해 세 번 저를 올려주세요! 아 정말... 강아지때문에 이 정도 해야 했다... 이 정도 해야 했다... 아 왜 내 사진이 나와? 아 그러지 마 진짜... 아... 기분이 이상한데... 가자 두 번... 아 정말... 사진 찝찝하네...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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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한 번 더 남았어요... 아 허리... 아으... 세 번째 저를 올리세요... 어서요... 와... 뻥특이 나는데... 와... 소리 때문에 민감해가지고... 아... 이거를... 아휴... 씨... 아... 와... 아유! 아! 오! 아유! 아! 아유! 아! 아유! 아! 아 진짜 무섭게... 아 왜? 아 왜요? 진짜 왜 그랬어? 아 왜요? 아 왜요? 왜? 꿈에 나타날 것 같아, 진짜로. 와 진짜, 기분 이상하시겠다. 마늘 목걸이를 찾아주세요. 야 너 괜찮아? 너만 하다며 좀 잡아줘. 형 이거 되게 싫어해. 아 저기 싫어해, 진짜로. 어 저기 들고 계셔. 기분 이상해서 그냥 잡아봐봐 그냥. 괜찮아, 잡아보라니까. 뭐가 없으시겠지. 아유, 아유. 움직이시면 움직이신다고. 아 너무 무서워. 자, 를게요. 아 정말. 와 정말. 눈빛이 있으시다. 아 진짜. 왜왜왜왜왜왜왜왜왜. 아 진짜. 왜왜왜왜왜왜. 아 미안해. 아니 왜왜왜왜왜. 다리 누가 맞았어. 다리 누가 맞았다고. 아유, 진짜 깜짝이야. 진짜 놀랬어 이번에. 어우, 진짜 놀랬어. 어우, 진짜 놀랬어. 어우. 내가 갖고 와, 이제. 미친다. 가보라고, 너. 야, 형 저기까지 갔잖아. 아유, 다 들어갔다 이거. 아, 정말. 우리 다리 팔 나오는지 몰랐어요. 바다가 그냥 쎄게 오네, 바다가. 어우, 잠시만. 수고하셨어요. 됐죠? 됐죠, 황천길. 우와, 바악. 우와, 바악. 정말. 얼굴에 맞았어. 얼굴에 맞았어. 황천길 됐죠? 이제 두 번째 도구를 찾으러 출발해 볼까요? 이야, 이 두 번째도 있어. 다음 방으로 이동해 주세요. 아, 정말. 아prom ink완이 또학 국민가 crest처럼 진짜 아 fancy . 으아아아. 저거 하는 것 같은데. 아load, 그선 이렇게안 할 건데. 아 네, 너gy마 아직만. 아 toi busy, 아악상을 할 얘기하지 마는 거지. 아유 바단하다시야. spielt 내 말니. 아유 하하. 아유, 야. 아유 하하. 아유, 야. 정모야, 아 아니, 정말. Nyga 먼저 가라고, 이제. 아유, 시leading. 야 형이 계속 앞으로 소리에 민감하니까 다 소리야 아 담았어 담았어 와 장면 아 정말 못돼 이거 아 이게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아이고 말도 깔아놨다 야 아이고 야 가만히 있어라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아 아 아 진짜 그래도 은근히 앞으로 안 간다 아 이걸 또 한다고 아 정말 어이 헤이 정말 어이 헤이 정말 어이 헤이 어이 헤이 어이 헤이 야 아이고